천사들이 신나게 놀다가 나누고만 길을 잃어버렸어 그리고 여기저기 헤매다가 쉬마려? 쉬마려? 빨리 쉬고 올까? 뭐지? 선악과 선악과야? 먹으면 돼 안 돼? 안 돼 안 돼? 내가 먹어버렸어 책 조심해 찍어주지 않고 사자 사자 먹어 놓게 진짜 난 너네 난 천사가 아무것도 없는데 그리고 누나 저에게는 네가 고른 거니? 누가 고른 거니? 엄마가 고른 거니? 나의 도저히 이거 깎을 수 있나? 네 깎을 수 있나? най 왜그래? 계란처럼 생겼다 그치? 노란계란처럼 생겼다 네 왔어 왔어 아 진짜? 안 보고 있었어? 그림만 보고 있었어? 알았어 미안해 그동안 숨졌어 천사들과 신나게 놀다가 그만 길을 잃어버렸어 그리고 여기저기 헤매다가 그 나무를 보게 됐어 네 나무가 무슨 나무지? 해모나무 절대로 열매를 먹지 말라던 동산중앙의 그 나무말이야 갑자기 심장이 통신석처럼 막 두둥거리기 시작했어 동산중앙의 나무 열매를 먹지 마시오 누군가가 내 귀에다가 속삭했어 먹어주라